고맙습니다. 재선 씨로 와요. 뭐라고 얘기하네? 벌써 이루어진 건가? 여기 있네. 우리가 구워야 되나 본데? 제가 구워드릴게요. 너가 잘 보여요. 저희 헤브와 공부할 때 고기도 같이 외우거든요. 어떻게 기대해도 되죠? 돌아가면서 하자. 다 같이. 예쁘다. 탈림꾼이네요, 진짜. 심성이 착해. 어머. 밥 이렇게 했구나. 맛있겠다. 옥수수도 있네. 아드님 잘 키우셨네요. 그러니까. 멋진 남자네. 집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, 제가. 집에서는 별로. 그런데 어머님, 정화 어머님 저렇게 딸이 저렇게 하면 고생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? 아뇨, 저희 딸은 힘이 넘쳐서요. 저런 게 지치지는 않아요. 나는 고생스러워 보일 것 같아. 맛있게 드세요. 뭔가 내가 쏘는 기분이다. 엄청 맛있겠다. 차다 먹을래요? 입질 것 같은데. 다 먹을 수 있나? 다 먹어야지. 다 먹어야지. 다 먹어야지. 다 먹어야지. 괜찮아요? 인정? 맛있어요. 목살 오기. 나도 하나. 맛있다, 그래서. 오!